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변속기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트러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해 가지고서 직접 이쪽에 있는 리미트 조절나사 그리고 배럴 어저스트를 이용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변속기에서 홈이 나거나 변속이 안된다거나 그러면은 본인에게 맞는 그 예가 있을 거에요 먼저 예를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로 이너로 내려가지 않을 때 이너는 이 안쪽이에요 안쪽으로 체인이 내려가지 않을 때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너에 들어가 있는데 드레일러가 더 내려가서 얘가 더 움직인 거죠 더 움직여서 이쪽 편에 닿는 거겠죠 이쪽이 아니라 이쪽은 안쪽이고 여기 바깥쪽 더 내려갔으니까 이쪽에 닿아서 드드드드 소음이 날 때 그리고 세번째는 반대로 이너에 들어가 있는데 덜 내려가서 소음이 났을 때 그러면 요쪽이겠죠 요쪽에 닿아서 소리가 드드드드 날 때 그리고 네번째 이너에서 체인이 안쪽으로 빠질 때 체인이 안쪽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에요 자꾸 떨어지는 거에요 그럴 때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아우터 이너인 상태인데 아우터로 올렸는데 아우터로 안 올라갈 때 그리고 여섯번째로 아우터에 올라가 있는데 드레일러가 덜 움직여 가지고 소음이 나는 거에요 더드드드드 소음이 나겠죠 얘가 확실하게 더 올려주고선 움직여야 되는데 덜 올라갔으니까 요쪽에 닿는 거겠죠 얘가 더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아우터로 올라가는데 드레일러가 더 움직여 가지고선 닿아서 체인에 닿아서 소음이 날 때 요쪽에서 요쪽에 닿겠죠 그리고 아우터에서 체인이 벗겨질 때 여덟가지가 나오네요 제가 지난번에 앞변속기에 대해서 종이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대응을 해 가지고선 세팅을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번째로 이너로 내려가지 않을 때라 그랬죠 이너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지금 아우터 바깥쪽에 있는 걸 아우터라 그래요 바깥쪽에서는 잘 걸려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앞 변속기를 제가 내리면은 내렸어요 근데 이렇게 드드드드 소리가 나면서 내려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요 속선이죠 요 속선 이 속선이 많이 당겨져 있으면은 많이 당겨져 있으면은 얘네들이 내려가야 되는데 릴리즈가 돼야 되는데 릴리즈가 되지 않아서 안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처음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잘 작동을 했었는데 요 선을 요걸 더 땡겨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배럴 어저스트를 조절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된다 그러면은 뭔가 요 나사를 건드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안 건드렸다 그러면은 굳이 얘를 선을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보면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나사 하나는 H나사라고 그러고 하나는 L나사라고 해요 H나사는 고속을 주행하는 아우터 바깥쪽에 있는 것은 고속을 주행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담당하는 애는 H나사에요 그리고 안쪽에 얘보다는 속도가 느리죠 안쪽에 이너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사를 관리하는 애가 L나사에요 그 나사들이 해주는 역할은 이 드레일러가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제로 말 그대로 이렇게 만약에 송곳같이 이 볼트가 딱 찍어 눌러 가지고선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 마 라고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얘네들을 꽉 돌리게 되면은 이만큼 그만 와 풀어주면은 이만큼 와도 돼 이렇게 해주는 게 리미트 조절 나사에요 간혹 가다가 리미트 조절 나사를 돌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얘는 제가 기아가 내려가 있는 상태로 놓은 거에요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L나사를 돌리면은 얘가 움직이는 게 보일 거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H나사를 돌리면은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얘를 자 얘 증상은 안 내려간다 그랬죠 소리만 나고 내려가지 않아요 분명히 릴리즈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게 L나사 였어요 이게 방향이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모양이 조금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봤어요 이 나사를 돌리게 되면은 자 얘 움직이는 거 보이죠 드릴러가 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깐 드릴러가 움직이고 있어요 내려갔죠 이 L나사가 여기까지 내려오지 마 라고 했는데 제가 풀어서 이 나사가 이만큼 더 움직이게 드릴러가 이만큼 더 움직이게 풀어준 거에요 그러니까 얘는 더 움직인 거에요 그런데 만약에 장력이 이 배럴 어저스트로 돌리거나 아니면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서 속선을 너무 타이트하게 당겨 가지고선 리미트 조절 나사를 풀었어도 장력이 꽉 당기고 있으니까 얘가 내려가지 않겠죠 그거는 맨 처음에 아마 줄을 고정을 할 때 세팅할 때 잘못하시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해결이 됐죠 배럴 어저스트나 장력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분명히 나사 문제니깐 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러서 안쪽으로 떨어지게 하면 됩니다 두번째 안쪽에 이너쪽에 들어가 있어요 변속이 잘 돼서 이너쪽에 들어가 있는데 드레일러가 더 내려갔어요 더 내려갔다는 것은 바깥쪽에 여기에 체인이 닿는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납니다 요거는 우리 로드에 보면은 mtv는 해당이 안되고요 로드에 보면은 트리밍 이라는 기능이 있죠 트리밍 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그 트리밍 기능이 먹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소리가 안 나죠 트리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샷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 기어가 근데 여기서 완전히 이너로 집어 넣으니까 소음이 나죠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소음이 나는 것은 좀전하고 반대겠죠 배럴 어저스트를 장력이 너무 릴리지 돼서 장력이 너무 느슨해지니까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미트 조절나사 안쪽에 있는 L나사가 너무 풀어져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져서 이만큼만 와 그러는데 리미트 조절나사를 많이 풀어 가지고서 이만큼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이너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리미트 조절나사를 돌려 볼게요 L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움직이는 게 보이죠 소음이 안 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이렇게 이너에서 하는 걸 잡았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를 세팅을 한 다음에 다른 기아에도 영향이 끼치지 않았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얘를 아우터로 아우터로 올렸어요 소음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서 소음이 나오고 있어요 바깥쪽에서 소음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있다가 모든 경우의 수를 알려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좀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안쪽에는 일단은 해결이 됐죠 이너로 했을 때 안쪽에서 닿아서 소음이 나는 거는 해결을 했습니다 이너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덜 내려간 거예요 이쪽에 닿는 게 아니라 드레일러에 이쪽에 닿는 게 아니라 안쪽에 닿는 거예요 얘가 더 내려가 주면 좋을 텐데 덜 내려가는 거죠 덜 내려가는 거는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 L나사를 풀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게 할 수 있고 만약에 배러 어저스트로 많이 당겨져 있으면 걔네들을 풀어가지고 장력을 풀어주면 얘네들이 내려가겠죠 여러분들이 장력이 해주는 역할과 리미트 조절 나사가 해주는 역할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장력은 얘네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리미트 조절 나사는 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최소와 최대를 갖다가 못 움직이게 딱 막아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것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은 자전거 정비가 앞 드레일러 정비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소음이 나죠? 제가 배러 어저스트로 돌려서 릴리즈를 해줄 거예요 장력을 좀 풀어준다는 거예요 장력을 풀어주니까 드레일러가 움직이죠 아까도 이 리미트 조절 나사를 풀었는데도 내려갔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리미트 조절 나사는 최소 최대를 갖다가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잡아주는 애들이고 그 장력은 그 안에서 이 리미트 조절 나사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시 돌려보면은 소음이 나지 않죠 네 번째는 이너 안쪽에다가 나는데 체인이 안쪽으로 떨어질 때에요 그냥 저절로 팍 빠지지 않습니다 기어를 넣고 선 페달링을 했을 때 얘네들이 변속기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고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면은 리미트 조절 나사 L 나사가 너무 풀려 있다는 거죠 완전히 풀려 가지고선 이 안에서 벗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체인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장력이 너무 부족해도 안쪽으로 빠지겠죠 장력과 리미트가 완전히 다 릴리즈가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너로 내려가지 않을 때랑 비슷하죠 이너로 내려가는 게 여기에서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랑 같은 원리잖아요 L 나사를 돌려주는 거예요 시계방향으로 여기를 벗어나서 내려가지 마 라고 선 못을 박아 버리는 거예요 얘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은 이쪽에서 닿는 소리가 났었잖아요 시계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움직이는 게 보이겠죠 자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죠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어요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은 이너에서 체인이 안쪽으로 떨어지는 것도 이걸로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기아만 세팅을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다른 기아에서 아우터에서도 얘네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소음이 안 나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수를 합쳐 가지고 그 리미트를 잡고 장력을 조절하셔가지고 세팅을 한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아우터로 안 올라갈 때 지금 이너에 잘 들어가 있죠 이너에 들어가 있는데 쉬프터를 아우터로 밀어 주려고 하는데 소리만 나고 안 올라가요 소리만 나고 안 올라가요 소리만 나고 안 올라가서 이거 쉬프터가 이상한 거 아닌가 자주 그런 질문이 있어요 쉬프터를 정말 끝까지 밀었는데 쉬프터가 부러질 것 같이 손이 아프다고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질문들을 좀 하세요 그거는 쉬프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리미트 조절나사 아까는 제가 L나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죠 H나사는 바깥쪽에 있는 제일 큰 체인링을 담당을 해 주는 애 이 체인링에서 이쪽으로 더 이상 이쪽으로 오지만 하고선 딱 못을 박아둔 게 H나사예요 그러니까 H나사가 더 가야 되는데 더 바깥쪽으로 못 가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겠죠 장력이 부족해도 안 올라갈 수는 있는데 특별히 손을 대거나 줄이 확 풀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정도면 아마 얘네들이 막 줄이 풀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가 고정이 돼 있지 않고요 그러면 원인은 H나사겠네요 하나씩 하나씩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트러블이 있는 거를 대응하기가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 돌리는데 여러분들이 나사를 돌릴 때 막 빙글빙글 돌리는 게 아니라 조금 돌리고 체크해 보고 조금 돌리고 체크를 해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돌려버리면 얘네들이 확 넘어가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그렇죠 소금을 확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넣으면서 맛을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풀면은 드레일러가 더 바깥쪽으로 갈 수 있는 거겠죠 올라갔죠 올라갔죠 처음에는 이만큼만 와 그랬었는데 제가 리미트 조절나사를 풀어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풀어서 이만큼 더 올 수 있게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오죠 이렇게 되면은 변속기 쉬프터도 쉬프터 작동하는데도 그렇게 세게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좀 덜 풀어져 있다 조금 더 빡빡하게 조여 있다 그러면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변속할 때 쉬프터가 끝까지 간당간당하게 이 리미트 있는 데까지 딱 밀어줘야 되니까 쉬프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작동이 힘이 많이 들어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얘네들을 정말 조금만 풀어주고 다시 작동을 하시면은 제대로 작동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 아우터로 올라왔어요 아우터로 올라왔는데 드레일러가 덜 와 가지고선 드레일러에 닿는 거예요 덜 왔다는 거면은 요쪽에 닿겠죠 요쪽 안쪽이 아니라 요쪽에 닿는 거죠 여기랑 여기랑 닿아서 소리가 나는 거겠죠 그러면은 얘가 더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쪽으로 더 보내려면 장력을 더 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장력을 더 주려고 하는데 리미트 조절 라사가 이만큼 와야 되는데 이만큼 못 오게 된 상태에서 배럴 어즈스터를 이용해서 장력을 더 주게 되면 안 가려고 했죠 리미트 조절 라사가 딱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리미트 조절 라사를 조금 풀고 compile 그리고 배럴 어저스트를 이용해서 장력을 주면 얘네들이 움직이겠죠 그거를 얘네들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상태에서 그냥 앞 변속기를 쉬프터를 눌러보면 얘가 이만큼 움직이죠 땡기면 기아가 딱 넘어가진 않는데 이만큼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배럴 어저스트를 이용해서 이만큼 더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조금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배럴 어저스트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조금만 이동을 시켜 볼게요 조금 이동을 시켰어요 어떤 점을 볼까요 소리가 안 나죠 리미트 조절 나사도 얘가 나갈 수 있게 나갈 수 있을 만큼 꽉 조여져 있지 않고 장력으로 얘를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럼 닫지 않겠죠 일곱 번째 아우터에 올라왔어요 아우터에 올라왔는데 드레일러가 더 이쪽으로 왔어요 더 이쪽으로 와서 안쪽에서 체인이 닿는 거예요 소리가 나죠 지금 바깥쪽으로 체인이 밀어내가지고 벗겨지려고 하듯이 얘네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요 그러면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얘네들이 너무 바깥쪽으로 나왔으니까 H나사를 잠궈주면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더 이상 올라오지 마 라고 잠그면은 저희들이 좀 내려가는 게 보이죠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끝까지 조였어요 끝까지 조였는데 미세하게 스치는 소리가 나요 미세하게 스치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은 장력이 강하겠죠 배럴 아저스트 를 돌려서 움직이는 게 보이죠 닿지 않게 센터에 오게 지금은 트리밍은 제외를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리밍은 제외를 하고 트리밍 기능은 지금 세팅이 됐죠 마지막으로 체인이 아우터에서 벗겨질 때 얘가 막 밀어내고 있죠 이렇게 밀어내다가 보면은 얘네들이 타고선 이렇게 넘어가 버리겠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면은 우리 이너에서 안쪽으로 얘네들이 체인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안쪽으로 체인이 떨어지는 거를 막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나사가 다르겠죠 H나사 H나사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을 열어주니까 이만큼을 열어주니까 얘네들이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그러니깐 얘네들을 조이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팁을 드리면은 체인이 이렇게 벗겨졌잖아요 체인이 벗겨지면은 손으로 뛰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드레일러를 이너로 넣어 주세요 이너로 넣어 주시고 페달을 살살 밟으면 얘네들이 드륵드 소음이 나다가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손으로 체인은 끼지 않습니다 자 얘네들을 H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가지 마 벗어나지 마 그리고 장력을 줄여줄 거예요 릴리즈를 시키는 거예요 보이죠 그러면은 소리도 나지 않고 제대로 세팅이 된 거예요 기아를 이렇게 하나를 세팅한 다음에 변속을 해서 안쪽에서도 이상이 없는지 그러면서 미세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여기서도 소음이 안 나고요 아우터로 났을 때도 소리가 안 나죠 세팅을 제가 막 건드렸는데 배럴 저스트랑 나사를 막 건드렸는데도 지금 세팅이 다 돼 있죠 물론 뒤쪽 기아가 몇 단에 걸려 있는지에 따라서 소음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트리밍이 있다고 그랬죠 트리밍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조금만 드레일러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트리밍 이에요 그 트리밍 기능을 이용해서 뒤쪽에서 대각선으로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소음이 나는 것을 트리밍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거는 앞 변속기를 세팅하는 모든 방법을 제가 생각하기에 8가지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 8가지 안에 아마 대부분의 트러블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세요